아 웃겨 아 근데 집사 카페라 한번 가보고 싶은데 오빠한테 같이 가달라고 해야겠다 아 오빠 마리아 어? 오빠는 오늘 뭐 아르바이트 하러 간다던데 아르바이트요? 어? 아휴 연말에 오빠랑 데이트 좀 해주려고 했더니 아쉽구만 아쉬워 어? 여긴가? 셋, 둘, 하나 아가씨께서 돌아오셨습니다 나의 작은 공주님 이제야 오셨나요? 아벨르 따니엘 꼬마 아가씨 반가워요 세바스턴트 에델까르드입니다 아주 귀여우신 숙녀분 어서오세요 티한 로웬탈 아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 저...이거지 이거야 나의 작은 공주님 저쪽에 뒷파티가 마련되어 있으니 우리 저쪽으로 가볼까요? 아하 네 넘어지지 않도록 여기 제 손을 잡으실까요? 아하 네 가시죠 이런 일은 아가씨가 직접 의자를 끄시다니요 이런 일은 집사인 아벨르단이 저에게 맡기시지요 아하 감사합니다 별말씀을 귀여우신 숙녀분 디저트는 뭘로 준비해드릴까요? 뭐가 맛있으려나? 꼬마가씨같이 달콤하고 아리따운 크림 달기 스무디 도우데스까? 아리따고 달콤하다고요? 야래야래? 그게 무슨 소리야 나의 작은 공주님은 상큼하고 톡톡 튀는 체리가 올라가 케이크가 잘 어울리실 거라고 상큼하고 톡톡 튀는 흠 아니야 아니야 꼬마가씨의 저 미소처럼 펜cido 숙녀분이 예전식이 suits 아는 짓입니까? 왜, 왜요? 이런 연약한 손으로 이렇게 두꺼운 살이 들다니 자, 세바스탄트 에델가르드가 꼬마 아가씨에게 직접 먹여드릴게요 자, 드시기 전에 맛있어지는 주문을 같이 외워볼까요? 자, 오이시구나 오이시구나 잘해? 뭐해? 뭐해? 뿅 뿅 이 자식이 감히 감히 나의 공주님의 마음을 빼앗으러 들다니 공주님, 저 아벨르다니엘이 음료수를 직접 먹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디 마셔보시지요 다들 그만하시죠? 귀여우실 숙녀분께서 곤란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 어머?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숙녀분께 짓궂은 장난을 했네요 저희니만 물러가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시면 앞에 있는 벨로 저희를 불러주세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가자 다음 하나 뭔가 큰 소란 지나간 것 같다 어? 응? 저, 저건 어? 어디에서 많이 볼 사람인데 아이씨 잘 안보이네 자, 저기요 꼬마 아가씨? 부르셨나요? 아, 실바스찬님 저기 뒤에 지나가신 저분은 누군가요? 아 제 이름을 불러주시다니 어? 그런데 누구? 아, 저 녀석이요 저희 집사카페의 유일한 개그맨 포지션인 캐르세르 줄리엥이라고 합니다 아래 아래 뭐 말하는 아가씨 아, 또 핸드폰 하는거에요? 뭐지? 캠프코프패터 고운 피부가 다 무너진다고요 에? 전 잠이 안와서 아래 아래 처음부터 잘 생각이 없었거든요 어? 어떤밤엔 처음부터 할 floss 야 엉 으ege 너넌 captive 무 모 섹 이즈 뭐! 줄리아! 이곳에야! 너 뭐였나보라! 그만해라! 사버리는 또 저게 뭐야! 저런 감을 써도 심지어 못생겼어! 그만하고 집으로 가라! 심지어! 유일한 계급의 포지션이래! 그만해라구! 으악! 으악! 어? 어? 오빠! 저렇게 무턱대고 가버리시다니... 야리야리... 몸말린 아가씨... 아! 오빠! 이렇게 저렇게 잘해! 나중에 장관을 담아서! 아... 어? 오빠... 아유 뭐해! 왜 이렇게 계속 놀래 보시죠? 아 사람 많은데서 그렇게 놀라서 미안해... 아 대신 싸고 하리 척하면서 놀래걸려라! 놀야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그래도 오빠 일 안 하고 오셨는데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거야! 으흑... 오빠 말이야? 어후후후후후후후후후... 이 약속을 깜져볼 수 없지! 셋, 둘, 하나 아가씨께서 돌아오셨습니다 네, 제가 바로 예약했던 단 엘레강스 아가씨예요 그럼 제가 부탁했던 그 주문메뉴로 부탁드려요 지금 잠에 들지 않으면 우린 춤을 출 거예요 야레 야레 못많이는 아가씨 이거지 이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